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에어드랍 작업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CARVE 프로토컬에서 많은 업데이트를 하고 또 많은 소우를 받을 방법을 알려줬기 때문에 영상에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트위터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는데요. 보시면 D2E 2.0 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D2E 2.0 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미디엄 페이지로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보시면 60만 CARVE ID 홀더들에게 소울과 USDT를 분배해 줬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저희 CURVE PATH 다들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CURVE PATH로 하시기 위해서 여기 보통 이벤트 많이 가보셨을 텐데요. 이벤트로 가시면 DATA TO ON, DATA TO ON 이런 표시들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제 하셨다면 여기 보시면 이제 잼을 주는 것도 있고 뭐 달러를 주는 것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이제 CURVE PATH 레벨만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일단 했었기 때문에 많이 하진 않았고요.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사람들에게 이만큼을 이제 나눠줬다고 하는 겁니다. 70달러와 소울을 몇 개를 나눠줬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확인해 보니까 한 이제 3개를 해서 한 600개 정도의 소울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렇고요. 그건 이제 이 이벤트, CURVE 이벤트 관련한 글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소울을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다들 많이 보셨죠? 하시면서 이제 리니아 체인이 리니아 체인에서 이제 이더리움 수수료를 써서 이제 CURVE 마이닝을 할 수 있는 섹션이 하나 더 생겼었죠? 한 일주일 된 것, 한 2주일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음에 방송을 할 때는 ZK SYNC ERROR까지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리니아까지 생겨서 사실 제일 많이 줍니다. 근데 이더리움 수수료도 제일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좀 하다가 요즘에는 많이 들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리니아 네트워크에 이더리움을 추가하는 방법을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처음 방송을 보시면 ZK SYNC ERROR로 저희가 이제 이더리움을 브릿지에서 보냈었잖아요. 그 사이트가 Orbiter 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는 여기 이 이더리움 체인에서 ZK SYNC ERROR로 이렇게 보냈었는데 이번에 리니아 체인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여기서 리니아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일정 바꾸실 만큼의 이더리움을 입력하시고 SEND 누르시면 이제 메타마스크로 가셔서 리니아 체인으로 가보시면 아마 보이실 겁니다. 리니아 체인을 아마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CURVE 버튼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제 메라마스크에서 추가가 다 되고요. 이렇게 스위치 네트워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제일 중요한 건데 어... 이제 어카운트 바인딩 할 수 있는 개수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보시면, 내려가 보시면 하루 받는 소울의 개수를 런인 지갑을 연결하면 10개를 더 주고 비트코인 월렛을 연결하면 10개에서 100개를 더 주고 솔라나 월렛을 연결하면 이렇게 또 10개에서 100개 더 준다고 합니다. 저희 이제 다들 뭐 저희 파이스트 프로젝트도 하시고 민코인도 사셨으면 아마 팬텀 지갑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팬텀 지갑을 연결하는 곳이고요. 근데 이제 런인 지갑은 많이들 이제 익숙하지 않으실 거고 이제 비트코인 월렛도 이제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런인 지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라마스크처럼 이제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 비트코인 월렛, 런인 월렛 둘 다 영상 아래 남겨놓을 텐데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런인 월렛, 여기 이제 Add 버튼이 있겠죠. 그 버튼 이제 눌러주시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월렛 같은 경우에는 OKX 월렛을 이용합니다. OKX 월렛을 들어가 보시면 이제 코인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가셔서 비트코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OKX 월렛도 여기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미 다 설치를 했고요. 네, 그래서 한번 내려가보면 어, 이건 이제 이전에 있던 거에서 이제 비트코인, 설라나 런인만 추가가 됐네요. 그리고 또 새롭게 된 게 이제 언바인딩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 메라마스크는 안 되고 여기 이제 지갑을 연결하실 거잖아요. 이 지갑들을 어, 바인딩 시켰던 지갑들을 다시 풀었다가 다른 지갑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고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메라마스크는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어, 뭐 또 여러가지 데이라 챌린지 이게 다, 이것도 다 아까 여기서 보셨던 이벤트 관련 어, 공지구요. 그리고 어, 이건 이제 이미 하셨던 분들은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그, 처음에 그, 카브 아이디 만들 때 이름 등록했었잖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공짜로 하기 위해서 수수료만 내기 위해서 아주 긴 이름을 선택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프리 이제 공짜로 해줬었는데 이제 2월 15일부터는 그것도 이제 공짜가 아니고 아마 돈을 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 데이터 D2E 2.0의 어, 전부구요. 오늘은 그러면 이 어카운트 바인드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셔서 어, 솔라나가 먼저 익숙하시니까 이제 솔라나부터 해볼게요. 이제 연결, 설치된 팬텀으로 들어가시, 자동으로 연결되구요. 들어가서 커넥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여기 230 보이시죠? 이게 아마 240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다른 지갑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런닝 지갑입니다. 런닝 지갑은 여기에 이제 제가 설치를 이미 해놨는데요. 어, 지금 소울 바인드를 눌렀기 때문에 센서를 하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런닝 지갑은. 보통 쓰는 지갑과 거의 비슷하구요. 그래서 소울 바인드를 눌러주시면 커넥트 한다는 말이 나오구요. 230이었는데 커넥트를 함으로써 제가 이제 첫 번째 계정에서 한번 해봤는데 런닝은 금방 되더라구요. 네, 230에서 240으로 늘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은 또 한번 여기서 OKX 월렛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제 유니셋 월렛이 있으시면 이걸 하시면 되는데 OKX 월렛이 더 편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하게 됐습니다. 똑같이 컨펌 해주시구요. 똑같이 컨펌 해주시구요. 네. 어, 제가 처음에 바인딩 할 때도 아마 메라마스크가 이런 상태에서 한 하루 정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상태가 좀 오래 갈 수도 있는데 내일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아마 다 반영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새로운 D2E 2.0 Carve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구요.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이 그냥 희망 상황이겠지만 이제 Carve도 OKX 점프 스타트로 가지 않나 뭐 이런 이제 꿈들을 꾸고 있는데 어, 그러면 저희는 아마 어, 이 에어드랍으로 많은 코인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상 영상을 마치구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어, 카톡방 오시거나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썼던 이 원인 월렛, OKX 월렛, 이제 오비터 이런 것들은 다 영상 아래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